7. 복지 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건강, 고용, 국민,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서비스와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3.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최저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임신 및 출산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단우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이 있다. 7. 복지 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건강, 고용, 국민,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서비스와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최저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임신 및 출산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단우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이 있다.